5명 중에 바디 저격하고 5명 응원하고 10명 놀리고 100원 짤림? 100원 짤림이 누구야? 와 누구야? 안 돼 아 진짜요? 잘하시는 분 아니야? 아니 대우는 잘해 아 치맥 대시가 아예 안되네 안 돼 콤보 잘못 때렸어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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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면 어떻게 될지 뻔한게 뭐야 누가 어떻게 되는건데 경멸? 그게 뭐야 왜 이해가 안되냐 아이가 아닌데 더 푼데 쥐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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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 두드 Randy conclud 난 쥐면 상관이 다이온 님이 인싸라서 시청자랑 놀리고는 하루종일 웃어먹는다고요? 아... 이건 뭐 콤동의 패턴이지. 콤보가 아닌데요. 콤보가 아니잖아. 콤보를 힘겹게 쓰니까 힘겹게 하는 스타일이지. 콤보를 너무 못써. 나도 근데 콤보를 못쓰겠다 인제. 안 돼. 콤보를 못쓰는다. 콤보를 못쓰는다. 콤보를 못쓰는다. 콤보를 못쓰는다. 콤보도 못쓰는다. 콤보도 못쓰기. 뭐하는 중나 쓸까? 이리 맞냐? 처럼 꽤 âlgging 뭐야 은 레버랑 스틱 스틱은 탈북에서 쓰고요 레버는 크레이지 배그방송 배그방송 봐라 혀 야씨 괜찮나 있었다 에이 아이씨 앉았다 이씨 아이씨 앉았다 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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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저거는 시계로 반시계로 보면 잘 안되요 반시계를 골랐잖아, 잘 안돼요. 시계를 골라야 잘되고 근데 반시계를 고르면 이지가 완벽해져요 참죠 와 잘라 짱붙을 줄 알았었어 통파님 안녕하세요 아 또 장염기 오는 것 같다 다 같이 랭크 라운드 원 파이트 랭크 라운드 원 파이트 카즈한테는 좀 고집부릴 수 밖에 없어요 하가봄 아 귀여웠어요 안 깼죠? 아 썼어요 알았을 것 같아 가만히 있겠죠? 속죽을 보고 때렸어야 됐네 속죽을 보고 때렸어야 됐네 속죽을 보고 때렸어야 됐네 아 이거 10이구나 날아йُ 너네네넰네네네네네네 pow 질러 아 안나가네 내약 안되네 눈이 좋은게 아니고 그냥 움직이는거 보고 히트 되는게 아니고 상대방이 움직이는거 보고 때렸어야하는데 움직임이 많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마이너스 17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극기상에서 잡는게 위험해요 tu kart 조금비는 킹 티 막 조금비는 스토리비 기능으로 스토리비 랩때리 렉클리 좌석다며, 그동안 가만히 있네 3, 2, 1 4, 4, 3 2, 1 2 centuries 주인공 Нач Set hi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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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타이밍을 보고 막걸리는데 라운드 원 대기 뭐라해요 양치하기 싫어가지고 샘이 양치한다고요 양치한다고 터널 오예 와 오예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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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떡볶이 먹고 피하는게 낫습니다 엘 엘 다가오는 나이스지 마지막 라운드 높았었나? 높았었다 앉았다 앉았잖아 오늘 왜 방왕님 방송을 안하시지? 1,2,2,3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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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3 1,2 5 2,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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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씨 잘하니까 테프죠 왜 테프가 이유가 있습니까 잘하니까 테프죠 이제 강도 떼겠네 이제 옛날에 옛날에 엠페러 아닌 사람은 지금 엠페러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맞아요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맞아요 재미로 하여 게임을 방송도 잘 안했던 이유가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 진짜 한번씩 그냥 머리 휴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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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어 엠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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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재미로 게임하는지 모르겠어요 레이 레이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방송키고 하니까 새로 의심도 못봤지 방송키고 하시잖아 방송키고 하시잖아 날로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방송키고 이기는건데 뭐 잘하시는거에요 새로든 아니든 어떻게든 올라가잖아요 아니 계급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랑 작업 애들이 문제에요 한장으로 작업이 되니까 부계적으로 작업해버리잖아 그게 문제에요 근데 레옥이님 계급 다 방송키고 게임하시는데 계급입니다 와 제 그 그 그 그 그 그 나라에서 극하고 있다가 말이다 말 다했지 그게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? 이런게 없잖아 의미도 없다 안좋다 안좋은데 안좋은데 악자 끝이 하고 이런것도 없어 얼마나 켰어 게임이 재미없어 주말이라서 잠도 늦게 잘 겸 안좋은데 철권 말고 배그 까끗 나는 게임을 켤줄 아는게 없어 이렇게 런쎄스 메이컷? 그게 뭐야? 푸진 찍는데 잡지 한번도 못 풀더라구 세로이신냄새가 나지 프린세스 메이컷? 그거 아니에요? 공주 만드는거? 꽃이 피고 그런거 아니에요? 딸래미우가 맞죠 맞죠? 알고있어요 옛날에 도스게임도 많이 했어요 엠 Graphic 런췄스 메이컷 자체스 메이컷 방금 제 아는 형이 맨하 철권하는 형인데 철권하는 형인데 방송 보고 있나봐요 간만에 쓰레기 게임 하고 있나봐요 보스데 많이 했어요 보스데 많이 했어요 철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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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 고기 서점프했다 서점프 에휴 왜 안되냐 왈픈 앉았잖아 앉을줄 알아 무조건 앉을 줄 알았거든요 레디스컬 옛날 도스 때 게임 진짜 재밌는 거 많았는데 뭐 있었더라 CD 놓고 하는 거 기억이 안나 끝판기겠다고 끝판기 3국제4 태양의 시대도 많이 했는데 피카츄 골드 버전 실버 버전 뭐 이런 것도 있었어 그게 진짜 많이 있는데 현재 2국제4 같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탐험 1위 2위 동급생 야가민님 안녕하세요 엘로우 그 야가민님 아니잖아 외국인인가 그냥 동급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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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세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동급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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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환이 남자라면 피디 그것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진짜 많이 했는데 맞나 싸움 틀리겠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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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앉았다가 일어나시네 단핀 몰리 아까 승강단 같이 떴었었나? 기억이 안나네 다 같이 떴었었나? 같이 떴었었나? 다 같이 떴었었나? 아유 방수만 베이스 막 붙였는데 오 매장팀 다 같이 다 같이 아유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계급이 의미가 없다 다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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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미 저걸 반대로 하면 아에머 게이던데 노래 좋아 아이고 이분이 하나는 맛있어 마지막에 다른 게임을 철건만큼 했으면 다른 게임을 해주십니다 애초에 스타를 했었어야 돼 맞죠? 겁나 유명했을텐데 스타를 잘했습니다 홍진호같은 애들보면 홍진호같은 애들 연예인이라고 마스터컵 안갔어요 시즌1이라서 암흥이 많이 났어요 시즌1이기도 하고 내일 볼일이 있어요 급하게 그래서 그건 봐야 2 2 3 2 1 2 3 2 2 2 2 2 3 2라운드 4라운드 들어왔나? 당장 대고 치우자 같은 팀이니까 제가 못 간다 회사 에이 에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새 차 오라 그랬거든요 새 차 왔다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뭐 죽고 나서 까면 돼 포스팅 감사합니다 포스팅 감사합니다 포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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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紫 고생하셨습니다. 나이크 나이크 나가셨어요